이쪽은 조류가 육지적으로 저기서 부딪쳐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반대로 반대로 물이 어지간히 빠지면 저기 못 건너가 물 많이 빠지면 육지가 드러나 걸어올 수가 있다고 물 때를 봐야 된다고 지금이야 상관 없지 천리포로 가니까 만조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간조때 이제 그때는 이제 낮아 가지고 못 넘어갈 수도 있지 걸어가야죠 저거 앞도 물살이 빨라 우린 저쪽으로 가야지 일단 쭉 갔다가 다시 바람타고 가면 되지 바람이 지금 난풍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딱 나가면 바람이 저쪽에서 분다고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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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서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해봅냐? 근데 모기나 이런것 때문에 별로 추천사항은 아닌데 한번 자볼래? 모기장 텐트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. 밤낚시도 좀 하고. 금요일날 오면 들어가면 돼. 패들부도 타고 들어가면 돼. 소나무에 왜가리가 앉아있네. 골바람 분다. 천리포까지 낭세섬을 돌아서 왔습니다. 열심히 지금 황후에까지 노를 접고 비스듬히 저를 접고 속도를 좀 내보자. 아맨. 아하 벗겨둘 아멘 아멘